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 10% 금리의 청년 희망적금이 21일 오늘 출시됩니다. 청년 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출시를 예고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총 급여가 3,600만 원 이하인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고 2년간 매달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이에요.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금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합니다.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과세형 적금상품 비준 10% 안팎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청년 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21일에서 25일에 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되니까요. 가입자가 대거 쏠릴 것을 감안하면 5부제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요. 이게 지금 워낙에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금리 말씀하신 것처럼 10% 안팎의 금리라고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되시는 분들 연소득이 3,600만 원 이하하고 19세에서 34세 만나입니다. 19세에서 34세 청년층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질만 하죠. 네 맞습니다. 지금 가뜩이나 인기가 아주 뜨겁다고요. 네 맞습니다. 지난 18일 오후까지 KB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 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보기를 신청한 건수가 있는데요. 이게 총 150만 건을 넘었어요. 기타 은행까지 합치면 200만 건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역시 뭐 이자가 세니까. 맞습니다. 월 한도 50만 원씩 2년을 부었을 때 원금이 1,200만 원이죠. 여기에 이자가 108만 원이 붙으니까요. 다만 은행마다 좀 우대금리가 달라서 그 조건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. 다만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. 이게 금융당국이 이 상품을 위해서 38만 명분의 예산을 준비해놨는데 출시 전에 이 적금 가입 여부를 확인한 청년이 200만 명이 넘어서면서 가입 경쟁률이 5대 1이 넘습니다. 자칫하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상을 배전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인기가 워낙 뜨거우면 확 몰려들 테고 예산이 책정된 게 있을 텐데 이게 다 소진되어버리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. 네 맞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일단은 5부제로 가입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일을 내가 태어난 해에 맞춰가지고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